안녕하세요. 매너하삽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뭔가 반전이 있을만한 인물은 김경란과 복원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란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에 오늘은 복원교사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복원교사는 문동훈의 몇 안되는 조력자이죠. 이름은 안정미입니다. 이름에 이응이 두 개나 들어가기에 박연진에게는 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하지만 저는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봐주세요. 오늘 영상, 복원교사가 문동훈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유 바로 시작합니다. 안정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창시절 윤소희와 문동훈이 박연진 일당에게 당했던 사진을 찍어놓고 성인이 된 문동훈에게 그 사진들을 전달해주며 문동훈의 복수에 일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안정미는 7화에서 주여정이 개원한 병원에 취직을 합니다. 파트 2에서 안정미의 활약이 있다는 뜻이겠죠. 좋은 뜻으로 보면 주여정을 서포트해주며 문동훈에게 힘이 되어주는 역할일 확률이 많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스페셜 영상 그리운 연진에게를 보면 주여정의 병원에 박연진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박연진이 급하게 시술이 필요한데 3명씩 번화가에 성형외과가 별로 없어서 주여정의 병원에 우연히 방문했을 수 있지만 뭔가를 알고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파트 1에서 주여정이 하도영과 바둑을 뒀을 때 병원 명함을 전달했습니다. 하도영이 박연진에게 알려줬을 수 있으나 파트 2에선 둘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기에 가능성이 낮은 편이죠. 다른 누군가가 박연진에게 알려줬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박연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주여정이 병원에 찾아왔다고 해도 안정미를 만나고 뭔가 낌새를 눈치채며 문동훈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안정미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창 시절 문동훈은 박연진 일당에게 끔찍한 일을 겪고 양호실을 찾아갑니다. 그때 보건교사였던 안정민은 문동훈을 보고 놀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전에도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아마도 윤소희를 말하는 것이겠죠. 문동훈이 과거에 약국에 갔을 때 윤소희를 보게 됩니다. 윤소희는 화상에 상처가 있었고 과사나 수소수를 사러 왔었죠. 이 장면은 문동훈도 과거 방관자였다는 고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안정비는 윤소희의 상처를 알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못해줬던 것 같네요. 또한 그런 끔찍하고 야만적인 범행이 학교 내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학생들의 상처를 치료해야 할 보건교사 안정미가 윤소희가 당했을 때 모른 척 넘어갔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안정미가 윤소희를 잘 보호했다면 문동훈과 김경란, 혹시 모를 다른 피해자까지 끔찍한 상처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정미는 자의건 타의건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었고 힘있는 자의 압박도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2004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네티즌들이 아주 활활 타오르던 시절이었죠. 안정미가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도 있었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가능한 시절이었을 텐데 문동훈을 뒤로 한 채 떠나버렸죠. 그렇게 안정미는 방관자가 되었고 나중에 문동훈을 만났는데 문동훈은 본인도 방관자였다는 말을 하며 안정미를 이해해 주죠.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정미는 문동훈 엄마처럼 돈을 받고 묵인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박연진 쪽에 더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일 수도 있고요. 박연진은 양호실이 아주 편안해 보였는데 안정미는 윤소희 때부터 박연진 편이었던 건 아닐런지요. 파트 1이 끝날 때까지 문동훈을 돕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조금 과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안정미를 마냥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윤소희와 문동훈을 지키지 못한 보건교사 안정미는 과연 파트 2에서는 방관자가 아닌 정의로운 사람으로 활약할 수 있을런지요. 3월 10일 더 글로리 파트 2 시즌 2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하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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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